비가 오면 바꿔줄만도 한데 아니 종국이 좋아하겠는데 야 이거 종국이는 여기가 천국인데 야 국정아 야 국정아 야 여기가 천국이야 야 여기가 천국이야 어 야 아우 맛있어 아우 맛있어 지옥인데 아 오늘 나는 큰 부담 없네 지옥으로 가도 어 야 아우 맛있어 아우 맛있어 아우 야미야미 아우 야미야미 어우 이거 14kg네 14kg 이거밖에 없어 우리 아니 아무것도 없이 이거야? 지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구요 20분 동안 자유시간입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펜시해 아니 근데 20분 너무 긴데 여기서 20분 동안 뭐하지 지옥에 오신 여러분의 헬스케어를 위해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누구예요? 피지컬 괴물 윤성빈 선수의 크로스핏 메이트이자 운동녀튜버 까로 님입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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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제 프리스는 너무 작아서 스트레스만 아 하나 둘 됐어 오케이 아 죽겠다 아 오빠 저희 선생님 오셨어요 저기 까로 까로야 안녕하십니까 알아요 종국이 알아요? 까로 알아요? 네 알죠 개인적으로? 네 네 네 가까이 하지마요 너 가까이 하는게 아니라 한 팀이야 한 팀이야? 사실 지금 저 국종이 저기 있으면 안 되는데 저기 있으면 안 되는데 야 그만 먹어 저희가 일단 오늘 운동을 이제 15분 정도 운동을 할 건데 15분을 다 하면은 분명히 안 하실 거를 알기 때문에 아니 지금 우리에 대해서 역시 선생님 근본이라고 쓰신 게 이유가 있네 네 네 네 근본이 있으시다 근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기본 근본이 있으시니까 근로돼서 조사를 하셨구나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딱 진짜 확실하게 딱 12분 동안 빡세게 아 진짜? 리얼로? 어 리얼로 근데 뭐 우리 순간이하고 다 운동 좀 하잖아 도겸이 그치 그치 오우 야 이게 단단하네 어? 호시도 좀 하나? 네 저 하는데 크로스 핏은 안 해봤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어 죽어 그래서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이 좀 약간 반팔 간격 정도로 좀 약간 쓰실게요 컴백 전이니까 또 살펴야지 내일 또 수상식이 있어 그래? 아 그래? 먼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덤벨을 어깨에 딱 이었다고 생각해 주시고 발 너비는 어깨너비 정도로 쓰신 상태에서 1시하고 11시로 열어주세요 1시하고 11시 나 호시 그 상태에서 복근에 힘 주시고 허리 피신 상태에서 뒤에 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아하 어깨를 뒤로 빼주세요 그 다음에 무릎은 살짝 바깥쪽으로 벌려주시고 올라오면서 머리 위로 만세 한번 어 만세 아 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팔을 앞쪽으로 뻗지 마시고요 위로? 내 귀 앞으로 그렇죠 팔 다 펴주시고 펴주시고 오우 씨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어깨에다 내려주시고 오케이 다시 업 버튼 누르지 말걸 오케이 다시 팔 내리고 다시는 안 눌룬다 오케이 오케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야 다음번에 제대로 눌러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잘 눌러야겠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1분 안에 15개를 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덤벨을 들고 해 주시면 돼요 네 알았어요 근데 이거 덤벨 한번 본인 무게에 맞춰서 한번 다 손님이랑 너랑 하나 있고 너무 무거우면 다칠 수 있으니까 다칠 수 있으니까 다칠 수 있으니까 10개 하고 버피라는 동작 1분에 15개 하고 12개 하고 남은 시간 쉬고 이야 그러면 12분이 한 4세트 해야겠네 선생님은 같이 해요? 아니요 저는 이제 봐드려야죠 다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혹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야 저는 맨날 밥 먹듯이 하는 건데 그래요? 조민아 뭐가 불만이야 뭐가 불만이야 너 왜 너 왜 까로한테 왜 시비 걸어 계속 너 왜 시비 걸어 까로한테 왜 아니 지옥에 온 게 제 잘못은 아닌데 아니 그렇지 그렇지 너무 화가 많으시네 아 아 떨어뜨려 떨어뜨려 아 이거 해야지 나도 어 어 어 무게 들리시는 거예요? 아 저는 분명히 가벼운 거 틀려고 오케이 오케이 걱정하지 마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부터 해 꽤 무거우실 거예요 야 도겸아 괜찮지? 아 형 괜찮지 야 순관이 어때 순관이 네 우리 호 씨가 어때 레츠고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해야 돼 파이팅 해야 돼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덤벨 다 들어주시고 아 무서워 준비하시고 3 2 1 출발 18개 앉았다 일어났다 오케이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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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앉아야 돼 더 앉아야 돼 형님 더 앉아야 돼 다섯 그렇지 오 좋다 좋다 일곱 아 승관 좋다 호시 좋다 오 아홉 좀 더 여덟 오 아홉 오 좋다 좋다 열 호흡하세요 호흡 더 앉으셔야 돼요 더 앉으셔야 돼요 이거 무겁지 않아요? 무거워 그러니까 내가 무겁다고 그랬잖아요 열둘 세 개만 더 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세 개 아니 열여덟 개라니까 아 열여덟 개라 아이씨 아이씨 좋다 아 나 몇 개씩 까먹었어 나 못 오겠어 야 어떻게 이렇게 셋이 나는 너무 버튼이 너무 꼬시니까 마사지도 해줍니까? 어? 야 마사지인데 이거? 진짜? 자 저희 첫 번째 천국은 여러분의 멘탈과 헬스를 케어하는 천국입니다 아 아픈 곳만 콕콕 집어내는 약손의 소유자 이소영 허보신 한의사 선생님 오오오오오오오 신나죠?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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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을 놔줘요? 네 침을 놔드리니까? 네 직접 놔드립니다 어 아닌데 나 어디서 뵌 거 같은데 어 연기사 같은데 어 잠깐만 맥을 집어주려고 한다 네 여기 앉아주시면 공짜죠? 아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천국이니까 네 중요하지 센센 센센 센센다 네 어 괜히 긴장돼서 빨리 뛰는 것 같아 우리 이번에 어 이쪽도 한번 봐야 됩니다 앉아 앉아 지금 소화기간이 조금 안 좋으시고 네 네 그리고 간에 피로가 좀 쌓여 있으신 편이세요 어 진짜요? 네 지금 간이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제 눈으로 피로가 또 갈 수 있거든요 간이 안 좋대요 갈 수 있으시거든요 네 그러면 눈 쪽으로 좀 눈 밝아지게 하고 시력 좋아지게 하는 침 놔드릴게요 시력 좋아지게 하는 침 놔드릴게요 눈에다가요? 네네 눈에다가요 침을 놔 네 이게 지옥이지 뭐야 네네 눈에다가요 침? 침이? 네? 이게 지옥이지 뭐야 침이게 침이게 눈에다가 온다고요? 아 이 눈 주위에 근육 풀어주면 또 시력이 좋아지거든요 아 지옥 같은데요 이거? 아 아픈 거 아니에요? 어 조금 따끔하실 수 있습니다 어 어 조금 따끔하실 수 있어요 말투가 선생님 말투가 아니야 여기 하늘부터 그냥 장난꾸러기 말투야 장난꾸러기 이건 배우 배우 같은데 그래 조금 따끔합니다 괜찮은 거죠? 네네 눈 감아보실게요 아 아파요?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은 그 정도 어느 정도 잡음이 있어야 하면 되거든요 형 아닌 것 같아 아 아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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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도 아프고, 형도 안 할래. 여기 그렇게, 그렇게 아프지 않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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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도 아프고. 아프, 형도 아프고. 아프, 형도 아프고, 아프고. 아프고, 형도 아프고. 이제 그만할게요, 형. 하나,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아, 아! 아, 뭐야, 아프고. 헬레이저, 아프고요. 오잉말도 헬레이저. 헬레이저, 아프고. 아픈만큼 눈 밝아지실 거예요. 제가 바로 봐드릴까요? 어? 진맥 먼저 하셔야 되죠 아 죄송한데 저거만, 하아 저거만 받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저 필수인가요? 아 이거 필수에요 아 죄송한데 저희가 못 믿어서 그래요 아 네 그냥 저희는 장구에요 장구 아 그래요? 일단 진맥 한번 볼게요 아 아파요 저 건강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상체로 가는 피가 조금 덜 가고 있어서 이 상체 부분으로 근육 뭉치거나 이런 게 있으실 수 있으세요 저거 엄청 뭉쳐요 이번에는 재채기하다가 허리 나가서 저 진동부 나가서 허리 교정받아야 해요 아 그럼 오늘 허리 추마로 교정받으시고 어깨 뭉치거나 이런 건 없으실까요? 아니 어깨 침 열 방 좀 맞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어깨를 한번 봐드릴게요 저는 남자 선생님 저 침 말고 다른 침으로 놔드릴게요 아 침이 아니라 저 예약이 돼있어 아 잠시만요 아 왜 이래요? 아 이게 무슨 성국이야 아니 팀이 왜 이래? 아 싫어요 아니 선생님 싫다고요 아니 여기 앉아서 받으실게요 아 내가 싫은데 왜요? 아 이게 건강해지는 거라서 아 안 아플 거예요 여기 눈썹이 안 아플 거예요 아 이거 이거 받고 싶다고요 아 이것도 받으실 거예요 여기 천국 맞죠? 너 이미 거짓말하지 마요 꽤 많이 뭉쳐있긴 하네요 마침 몇 년 만에 받는 것 같아요 엎드려 보시겠어요? 그냥 여기 앉아 엎드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이거 받고 싶은데 노페인 노게인 노페인 노게인입니다 아프세요? 네 조금요 이건 도침이라고 해서 칼끝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한 방에 좀 효과가 좋습니다 아 진짜 아파요 선생님 아 진짜 아파요 몸살이 조금 실려주네요 아 진짜 아프다니까요 응 야 저거 진짜 나아 말도 내가 도침 안 되겠지만요 아 마지막기예요 마지막 아 진짜 아파요 아, 이제 어깨 다 나으실 거예요. 아, 진짜. 이제 일어나시면 됩니다. 아, 진짜 아프라고요? 아, 진짜 아프라고요? 발이 안 움직여. 아니, 어떻게 일어나요, 제가? 지금 일어나시면 됩니다. 팔이 마비되는데, 지금. 아, 그럴려.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그냥, 그냥 이렇게 손 짚고 일어나시면 되세요. 아, 진짜 아파요. 왜 이렇게 아파, 이거? 그치, 아프지? 와, 근데 장난 아니다. 아, 혀를 뚫나 보다, 그렇죠? 네, 완전 뚫어주기 때문에 엄청 시원하실 거예요. 오, 약간 목이 쭉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 약간 찌릿찌릿한데 좀 시원해요. 완전 뚫어지는데. 근데 진짜 영이시네. 형, 형, 진짜로. 약간 머리 맑아져, 맹세. 아, 저 추나 받을게요. 그래, 추나 받아, 추나. 오, 근데 머리 진짜 맑아지는데요? 침 맞으면 근육이 풀려요, 선생님? 네, 풀립니다. 형, 형, 진짜 좋아. 됐어요? 눈이 더 또랑또랑해지신 것 같은데. 예, 좋아진 것 같아요. 어휴, 잘 보여라. 야, 뭐 다 보이는데? 여기 아까 침 맞으셨죠, 이쪽에? 네. 목이 많이 안 좋아요. 시술도 받고 그랬어요. 네. 살짝 그 정도 해 드릴까요? 우와! 우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와! 살짝 하나, 하나 들어가세요. 왼쪽이 조금 나쁘세요. 그렇지. 그렇지. 여기. 아! 야, 이 씨! 뭐야, 아쉽다. 야, 이 분 좀 얘기하고 계신데. 아유, 웃겨. 여기 지금 여기가 딱 승모 여기 있죠, 이 라인. 아시고 있거든요. 여기가 약간 여기, 여기. 여기가 딱. 여기 딱. 여기 침 넣으면 바로 풀리거든요. 여기 누워 멋있게. 지금 전도서야, 뭐야. 지금 발이 풀린다고요? 지금 근육이 좋으신데 좀 많이 써서 약화된 느낌이 있거든요. 어우 씨. 별로 안 아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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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씨. 별로 안 아프... 어! 와, 종국이 형이 저 정도 아픈 거야. 지금 방금 근육 움직이는 느낌 나셨잖아요. 이거 많이 풀리실 거예요. 어! 그만 넣어, 그만 넣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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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육이 막 꿀렁꿀렁 흐리고 괜찮아요? 어, 맞아요. 그게 풀리는 느낌이에요. 진짜요? 네, 근데 약간 피가 나셔서 잠시만요. 피가... 잠깐. 근데 약간 피가 나셔서 잠시만요. 피가... 피가 나. 피가 나, 피가 나. 아, 피가 나면 어떡해요? 아니, 피가 나. 아, 피가 나 어떻게 해요? 아니, 아니... 아, 근육이 꿀렁꿀렁 거려요. 그게 원래 잘 풀리는 느낌이세요. 점핑 사인이라고 해서. 선생님, 진짜 너무 시원한데요? 머리가 너무 맑아졌어. 네, 다 되셨습니다. 아, 됐어요? 네, 네. 피가 그렇게 일어나도 되나요? 네, 일어나셔도 되세요. 어때요? 좀 시원해? 이게 하루, 이틀 정도는 뻐근하실 수 있으세요. 엄청, 엄청 시원하실 거예요. 원래 어깨에 해야 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 피가 그렇게. 네, 원래 피는 날씨 있습니다. 아유, 잠깐만. 피부를 뚫었기 때문에. 아, 피부를. 아, 근데 나는 진짜 잘 났어.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네, 추나까지 받으시면 되세요. 선생님. 오른쪽이 안 돌아가는데요? 아, 그럴 일 없는데요. 만약에 안 돌아가면 제가 돌아가게 치면 또 나도. 우와! 잘 들어가고 잘 들어간다. 진짜 용하시네.